안녕하세요. 수원대학교 임경순 교수입니다. 의사 출신, 서울대 의대 출신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건강 이진한TV 구독자 5만 명 달성을 축하드립니다. 제가 이 기자님의 유튜브 보고요. 가장 재밌었던 것이 명희가 추천하는 명희스위즈, 그것도 재밌었고요. 또 씨는 제가 엄마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진한 기자의 사모님께서 약사세요. 그래서 의사 아빠, 약사 엄마의 친절한 약이야기 이것도 들으실만 합니다. 꼭 들어보세요. 자 이진한 기자의 톡톡건강 이진한TV 앞으로 5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에서 만족할 수가 없죠. 10만 명, 20만 명, 100만 명까지 쭉쭉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화이팅!